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와 말떡냄새 나 진짜 말이 많다 진짜 오토바이 한 데 없다 그치? 우와 성민아 마을파킹랏이야 이제 가자 여기다 아 멜컴드 잉크 아 살 것 같구만 여기 침대가 너무 저택이 됐어 와 거울도 많아졌다 세상에 물이 진짜 맑아 아 롬보컴이 진짜 크구나 그치? 산이 많네 오 좋아 좋아 자전거를 빌렸습니다 호텔에서 그냥 50K 주고 했어요 근데 오토바이 타다가 자전거 타니까 완전 가볍다 신난 동네입니다 오토바이 좀 탔다고 브레이크에 손을 올리는 순간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가야되지? 그정도 계속 왔을게 나 가볼게 아니야 아직이야 여기 다 완전 쌓여있어 아이고 시장인가? 오오 여기가 윤식당 촬영지래 아 되게 예쁘게 변했다 촬영지인거지 가게는 바뀌었지 근데 완전 깔끔하게 되어있네 완전 깔끔하게 되어있네 신기하다고 약간 클럽같아 여기 클럽이 많네 많이 얹어졌다 예쁘다 아 아 아니 길가에 염소가 있는데? 아 아 아 야 세상에 염소들아 오늘 여기 왜 있어? 아 아 아 아 아 맛있겠다 아 근데 진짜 그릇이 왕 커서 진짜 작아 보여 먹어도 되겠어? 아 아 잘 먹겠습니다 아 아 아 뭐야 뭐야 아유 따가워 풀병물 떨어졌어 아유 따가워 나 우와 진짜 많아 진짜 많네 트래픽이 장난 아니네 아 너무 좋다 와 여기 미쳤습니다 찬호바 우리 어쩜 이리 밝아 아 세상에 파도가 너무 억특같게 썩팅은 오늘 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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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민아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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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